네 장희영씨의 너 정말 못했구나 만나봤습니다 너 정말 착하구나 아니 정말 예쁘구나 아 민망해 우리끼리 뭐하는 짓이죠? 죄송하자 네 내일이 발렌타인데 초콜릿줄 남자 하나 없이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니까 참 민망하네요 괜찮아요 저 원래 술크림 싫어해요 거짓말 아 진짜인데요? 진짜 싫어해요? 진짜요 아니 말이에요 아 엠버씨 네 우리처럼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달콤하고 기분 좋은 다음 무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네 에릭랑과 크리용파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네 먼저 뱀파이로 변신한 여섯 남자 빅스카 주미 등입니다 같이 준비가 돼있어 그래요 우린 내일 같이 준비가 돼있어 아 난 일찍 땅을 해 아아 테이프가 돼있어